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7학년도 6월 모평 나형 발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3n승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2n승분의 1이 10일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우리는 뭡니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의 n승골이죠. 그랬을 때 이거의 극한값은 r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때 뭡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2의 값은 0으로 간다. 맞아요? r이 1일 때는 당연히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r이 얼마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 값은 점점점 커지니까 발산이다. 됐어요? 그리고 r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1일 때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이 값이 계속 계속 변하겠죠.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로도 플러스 쪽으로 커진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써요. 발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하려면 요거나 요게 이제 극한이 계산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얘가 limit로 봤더니 여기가 등비수열의 극한값인데 공비가 3분의 1이구나. 공비가 3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2n승분의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0으로 간다. 끝났습니다. 얘는 0이고 얘도 0이다. 결국에는 2와 a만 남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a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다? 10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a값은 5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의 공비가 말괄사 있으며 그 값이 얼마로 간다? 0이란 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